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자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몸을 전 몸을 다 쓰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수잉가는 많이 상반된 훌로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아니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콕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함과 즐거움을 드릴 진영호 코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직콕 민턴을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알려주실 교육 교육 아, 오늘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아, 오늘도 도구인가요? 네, 오늘도 도구인가요? 도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소풍 준비되어 있는데 어디 소주병 이거 있어요. 아, 이거는 광고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광고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자, 집에서 혹시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물병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손쉽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병을 잡는데 병을 꽉 잡으시면 힘이 들어가서 손목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어요.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꽉 쥐고 있으면 한 면은 강하게 가지만 다음 면에서 동작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자, 포, 팩, 포, 팩, 포, 팩. 이거 유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포, 팩, 포. 그런데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하실 때는 손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배림톤 할 때는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 진 코치님이 라켓을 들었을 때는 또 이렇게 하셨어요. 어, 열라. 어, 열라. 열라. 이렇게. 그래서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네, 도구를 위한 방법입니다. 손목의 유연성과 정확한 손목 수냅 방법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 팩, 포, 팩, 포, 팩,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포, 포, 액션. 우리 이거는 배림톤에서 손목 코킹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로는 저희가 배림톤은 백에 대한 손목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목을 세워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워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도모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형태로 스윙은 나오는 일이 없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죠. 코킹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코킹. 그러니까 팔자 스윙을 이런 형태로 코킹이 안 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다 무의미합니다.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할 때 저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손목을 풀어주고 손목이 되었던 유연성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스윙과 스윙의 형태로 이대로는 접목이 되는 일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을 쓰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코킹이 돼야만이 강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킹이 아닌 손목을 핀 상태에서는 힘이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백을 칠 때 이렇게 치세요. 그래서 왜 멀리 안 나가지? 그 이유가 그렇죠. 그렇죠. 항상 코킹 이 코킹을 정확하게 아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포핸드건 백핸드건 코킹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교육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손목 코킹은 어떤 라켓을 운동해서는 필수적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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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한번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목 자, 보이십시오. 코앤드 코킹이 되어있고 코킹이 되어있죠. 그대로 올라가서 코킹된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대로 올라가고 백에서도 코킹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자, 이렇게 왜 오늘 손을 떠서요? 아, 제가 요즘 어제 이거 드신 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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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힘을 너무 꽉 주시면 저같이 이렇게 손을 떨게 돼요. 힘을 줄 필요도 없이 힘 빼시고 대신 손목만 살려갖고 지금 그립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립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손목의 움직임이죠? 예예. 말 그대로 그립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 자 절대 손목을 피시면 안 됩니다. 네네. 강조하게 코킹이 안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방금 보여주신 이 방법이 배딩턴 스윙과 연결할 수 있는 올바른 팔자 스윙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 네. 정확하게 알고 연습을 하셔야지 효과적이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습하실 때 코킹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갖고 네.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 네네. 오늘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서 네네네. 저 라켓으로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형태 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백핸드 들어갈 때 이렇게 손목이 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손목 운동법은 절대 효과적이지 못한 좋지 않죠. 네. 수윙과는 접목되지 않아요. 절대 여기서 한번 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손목을 코킹 코킹이 돼야 됩니다. 코킹 무조건 코킹을 된 상태에서 손목을 밀어주세요. 코킹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킹이 돼있죠. 어, 그렇죠. 역시 선수시네요. 네. 저는 사실 교육하면서 이 코킹 동작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성악하고 계신 분들이 손목에 대한 정확한 연습 방법을 이해하실 겁니다. 코킹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코킹이 돼있죠. 그렇죠? 코킹 아 네. 이렇게 하시면 스윙과는 많이 상반된 손목 운동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영근 코치님과 함께 손목 손목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목 손목 뭐죠? 코킹 그렇죠. 손목 코킹 손목 코킹을 유지한 상태로 그렇죠. 무슨 스윙? 팔자 스윙 그렇죠. 팔자 스윙 여러분들 팔자 스윙 오늘 이 시간부로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자, 오늘 교육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Dear 감사합니다.